레디 큐! 마이온 가비히! 안녕하세요 리사입니다. 저는 현재 세부막탄에 위치한 솔레아 리조트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보실 곳은 우리 솔레아 리조트 앞에 있는 맛있는 한식당이 있다고 들어서 가보실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이동해보실까요? 드디어 한식당 마이코리아에 도착하셨습니다. 간판 한번 보실까요? 어떠세요? 간판만 봐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음식이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우리 그 전에 여기 마이코리아 사장님 한번 먼저 만나보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사장님!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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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어떡해. 제가요. 바로 그 유명한 민길씨 또리아 망고 코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랄입니다. 드디어 만났네요. 리사씨. 우리 우선 한식당에 온 만큼 먼저 한번 빨리 들어가서 제가 맛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기대하세요.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마이코리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분은 마이코리아의 코랄 사장님이신데 민기스틴도 있으시고 망구도 있으시고 도리안도 있으시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다 엮어서 불러주세요. 아, 그러면 코랄 민기스틴 망구 도리안 사장님 아유, 그렇네요. 너무 기니까 원하는, 편한 대로 제가 불러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랄 사장님 어쨌거나 오늘 저희가 먹을 음식은 어떤 건가요? 첫 번째, 우주 최강 매운 돼지 갈비 찜! 두 번째, 김치 전골. 돼지 기름이 빡빡 들어간 김치 전골. 기대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음식 한 번 시켜볼까요? 네, 그러시죠. 빠! 자, 우리 도리안 사장님 이제 음식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음식 설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릴게요. 김치 들어간 김치 전골입니다. 네. 얘는요, 매운 돼지 갈비찜. 근데 얘는 다른 거 없어요. 마늘 향이 장난 아니에요. 제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세요. 사장님, 여기 육수 더 달라고 하면 혹시 더 주나요? 다 힘내죠. 이제 서서히 한 번 끓어가는데 먹어볼까요? 드세요. 우선 육수 먼저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존맛해. 존맛해. 맛있어요. 사장님. 진짜 소주가 땡기는 맛이에요. 아이고. 준비했습니다. 소주! 말리오 소주! 말리오 소주! 쉐킷 쉐킷. 자, 우선 소주부터. 소주부터. 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리안입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 필리핀에서 소주를 조금 맛있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죠. 갈라만시. 갈라만시. 그럼 얘를 소주에 부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게 중요해요. 함량. 함량? 소주 9, 갈라만시 1. 팡의 티비를. 오케이. 건배. 팡의 티비를. 팡의 티비를?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팡의 티비. 마이 코리아. 위하여. 위하여. 고기. 샐러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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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고기. 맛있었어요. 하나만 더 주세요. 다. 고기. 나 지금 등갈비에 빠졌어요. 다가이 여기서 한마디 비사여로 컴백 다가이 자 다같이 따라하세요 다가이 오 오케이 오사카 소주 역시 하하하하 아니 하하하하 여기서 민별 짜닥다라면서 눌러서 되겠지 하하하하 목밥이랑 하면서 한 잔 타고 아는데 나이 형 자꾸 뭐하는겨 빨리 와 그냥 한 잔이야 자 빨리 가자 이거 잘한다 형 오케이 오케이 자 딸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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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은 딸은 Saya 딸 비 wn chw 구독 구독 잡아라 아싸 구독 여기 지렁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 안녕